자, 드디어 이제 저희 방송에 계속 그간 댓글만 남기셨던 우리 교육진님이 드디어 이제 얼굴을 깠습니다. 자, 다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건 뭐냐면은 공수교대가 시즌1이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제죠, 10월 29일. 제가 이제 브릿지 컨텐츠를 좀 고민을 하다가 공수교대 미리미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갖고 선거는 선건데 잘 몰랐던 지식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갖고 어제 우리 불피디하고 한번 해봤어요. 마이크 들어오셔도 돼요. 어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너 1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적어봐 그랬더니 18대다 최순실 졌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최순실! 그거 다 외우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머리 쓰더라고. 뒤부터 가면 되죠? 맞아. 근데 뒤부터 가도 중간에 가면 꼬여. 비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왜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 현재 육공화국이냐. 뭔지 이거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피디하고 이제 해보니까 어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두 번째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냐. 이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뻘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 번 좀 정리를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을 한 게 이제 48년입니다. 근데 이 48년에 제일 아쉬웠던 대목이 뭐냐. 선거는요. 어쨌든 간에 보이콧을 하면 이건 작살나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두 당이 보이콧을 한 게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남로당. 또 하나가 어딜까요. 아주 유명한 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이 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끌던 당인데. 김구 선생님이 보이콧을 할 거 아니에요? 한독당이 보이콧을 했어요. 이게 두고두고 김구의 발목을 잡고 결국 암살까지 당한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한독당은 선거 나갔어야죠. 그랬어야 돼요. 그때. 남로당은 안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 왜? 남로당은 미 군정이 처음에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위대한 박헌영 동치께서 위조지폐를 만들고요. 미국은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경제사범을 더 악질로 봅니다. 그거는 맞죠. 그렇죠? 특히 그중에서 위조지폐. 이거는 거의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징역 130년, 150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로당은 그 이후로 불법 단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다 쳐.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뒤에다가 침투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로당은 어딘가 뭘 침투를 시켜. 그러면은 이승만은 어떻게 하냐. 야, 여기 남로당 묻었냐? 다 죽여. 이거의 반복이었던 거예요. 4.3, 여순 군인반란, 보도협맹 다 그런 겁니다. 이승만도 대단한 사람이네. 골라내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쓱 묻었어.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 옷만 바꾸는 옷만 도려내면 되는데 죽여.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 죽인 숫자로만 따지면 요즘 우리 윤도리도리, 우리 윤깡패가 밀고 있는 전두환은 쪽수로만 따지면 이승만은 거의 수십만 규모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총선 때는 어떻게 했냐.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각제식으로 손출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해. 네, 그때 그랬죠. 그래서 더 웃긴 거예요. 그럼 지금 민주당, 당시에는 정통 야당. 여기도 처음 출발은 뭐였냐. 친일 지주님들이 모입니다. 한국 민주당을 만들어볼까? 라고 해서 이승만의 독립촉성, 독촉이라고 그러죠. 독촉하고 한민당이 건설한 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이게 뭐 잘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승만이 한국전쟁 때 아주 유감없이 뻘짓을 하죠. 런했지. 거창에서 양민 학살했지. 국민방위군 만들기만 하면 뭐해. 물자 다 떼먹었는데. 사람들 가다가 굶어 죽었지. 온갖 낙지가 빠바바바밤 터지니까 친일 지주를 기반으로 했던 한민당조차도 이승만한테 등을 돌린 거야. 이게 민주당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나도 당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그게 자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김구의 한독당은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당은 처음부터 있던 당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가 52년에 있는데 보나마나 이승만은 낙선이죠. 왜? 총선을 했더니 작살이 난 거야. 이승만을 누가 찍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 그럼 다음 대통령 누구랄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산으로 출근하던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갑자기 해운대 백서장으로 가요. 정확한 광안리인가? 아무튼. 자 지금부터 발췌 개헌 투표회 하십니다. 발췌 개헌이라는 건 뭐냐. 지금 헌법 중에서 딱 한 줄만 고치는 거예요. 핀셋처럼 발췌 뽑아서. 그게 뭐냐? 직선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선전의 시작은 굉장히 슬픈 거야. 그럼 그동안은 직선전을 왜 안 했냐. 사람들이 1, 2, 3, 4, 5, 6.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내각제식으로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100%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꾼 다음에 국민들한테 가서 저 옛날부터 우리나라 이시조선인 거 아시죠? 우리 이 박사님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되게 대단한 게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하죠. 이때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도시는 무조건 야당 찍고 농촌은 무조건 여당 찍고 도시 사람들은 금방 깨달은 거야. 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녹음때도 이거 전 녹음때도 얘기했지만 56년에 이승만이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그 유명한 4, 4, 5입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때 나왔죠. 133명이 돼야 되는데 132명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때는 지방자치자가 아니죠. 수학 교수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각하 설명드리시죠. 132.6666이기 때문에 132.7이 되고 이것을 반올림하면 133이다. 사실상 통과다. 희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사람을 사람을 무슨 3분에 1등분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네, 3등분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미분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고 그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종지택이 그거라. 아까 그걸 찍은 거예요. 황당한 거지. 그런데 왜 이승만은 사서위벌 할 수밖에 없었냐. 원래 우리나라는 대통령 두 번 하는 게 원칙이고 미국식으로 한 거예요. 하고 이 사서위벌이 뭐냐. 이승만은 국부니까 이승만에 한해서는 출마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야, 이제 넉넉히 당할 수는 없다. 우리도 후보를 꾸리자. 라고 해서 첫 봤다로 딱 나아신 분이 신익희 씨. 세공 신익희 선정.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서 엄청나게 유명한 구호도 나왔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당시 우리나라는 맞춤법을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나는 대로 썼어요. 이것도 약간 디테일을 말하자면 소리나는 대로 쓰자라는 쪽이 연세대학교파의 최은배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최은배 교수요? 아, 그쪽이 소리나는 대로 썼어요. 아, 그분, 그분. 아, 조선학회, 그분. 그리고 원, 음을 다 살려서 써야 된다는 게 서울대학교의 이의승파예요. 아, 이의승 교수예요. 그래서 지금 표준말은 서울대 이의승파가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섞어 썼나 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건 거기서 수능시험도 되게 많네요. 그런데 자유당이 회심의 반격. 갈아보야 별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슈니키가 죽었네. 네. 먹포관은 기차 안에서 죽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다라는 이제 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이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 이때 이승만 때는요. 프랑스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도 선거를 하고 부통령도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차피 당선이죠. 그렇죠? 도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민주당 장면 밀어주자. 그래서 부통령이 장면이 돼.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승만이 충격을 먹지. 인천에 별 볼 일 없는 진보당의 조봉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승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80%는 먹겠구만. 해공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봉함이 35%로 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제끼오라고 해갖고 조봉함을 갑자기 빨갱이로 몰더니 뭐 특이죠. 그분의 특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화통일, 대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왜? 이승만에게는 오직 북진 멸공통일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재판 구속하고 재판하고 사형까지 두 달인가 석 달 걸렸나? 물론 나중에 박정희가 그 기록을 깹니다. 인혁당 사건이라고. 깨긴 합니다만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건 어이 없다. 석당 경향신문을 패가래! 이렇게 바로 날려버리고 그걸로도 불안하니까 국과보안법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려요. 국과보안법 보면 되게 뭐 박정희 본두환 아니죠. 그것만은 이승만 그것만은 이승만 그래서 이제 오직 멸서 해먹어. 문제 60년이에요. 오늘은 109까지만 끝내야겠네. 이승만 이때부터 정신이 덜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봤네? 점심하는데 언제 왔나? 덜락날락하기 시작한 거야. 정부 통장은 따로따로 왔는데 만약에 부통령이 장면이 또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지 이제 잣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서부터 정치 깡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445입시때서부터. 왜? 안 되니까 경찰만 갖고 안 되니까 그로서부터 이제 뭐 오징어게임 이정재 말고 동대문의 이정재 막 이정재 꼬붕이었던 사돈지관이었던 낙화유수 막 유지광 이런 사람들이 그때 등장한 거죠. 유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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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패고 몸빵하고 막으러다녔던 게 싫어서냐고 김도 아니고 야당도 깡패가 있었어요. 왜? 깡패가 맨날 와서 괴롭히니까. 이제 그게 그 시절이고요. 그래서 결국 60년엔 민주당도 우리도 카드가 있지 라고 해갖고 민주당에 꽤 그 아드님들도 조윤영 씨 이런 분들이 조순영 씨 정치를 했어요. 조병욱 박사가 드디어 쫙 하고 나왔는데 이분은 유세 도중에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져갖고 미국의 지인들이 많으니까 조스호킨스에 가서 심장 수술을 받다가 사망합니다. 이승만은 또 아유 개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당도 오직 뭐에만 몰빵을 한 거냐? 부통령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선거는 3월 15일 마상에서 시위를 했는데 학생이 한 명 실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찾으러 다였는데 마산왕에서 뭐가 붕 떠오르는데 눈에 최루탄이 직격으로 맡겨있었죠. 김주열군. 시위가 올라갔는데 당신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였습니다. 경무대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쭈르락 쓰더니 아 우리 지키는 건가 보다. 아니 대통령 지키는 건가 보다. 아니 발포를 해요. 그게 4.19입니다. 그래서 인심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중학생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민간이도 나오고 마지막 결정타가 뭐였냐 대학 교수들이 딱 나오면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승만 가야 하죠. 그리고 하와이로 갑니다. 친구의 유명한 데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원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이 왜 하외를 택했는지 아세요? 힌트 임시정부 때 이미 이승만은 그것도 있고 임시정부 때 이승만은 이미 탄핵을 당했습니다. 한번 최초의 탄핵은 503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100년 넘어였습니다. 자꾸 1948년부터 우리 역사를 하시는 분은 제 누누이 주장하는데 할아버지나 증조부 등이 친일파에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슈퍼스타 친일파가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1919년부터입니다. 이걸 부정하시는 분하고는 같은 공기 나눠 막기 좀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공화국대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처음에 발췌개헌 그 다음이 불멸의 4452 그 다음이 3.15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 제일 깼던 수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선생 98표 박진행 2표 있으면 위에 1표 아래 1표 딱 묶어서 박진행 100표 샌드위치 기법 창의력은 끝내죠. 이런 거 하다가 결국 아까 말했던 이정재는 민주당 정권이 9개월밖에 못 갔죠. 여기다가 나는 깡패입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다. 사형당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건 유지광 네. 그랬죠. 군부에 끈이 있었대요. 말년 조용히 살다가 그런데 이정재는 워낙에 설치고 다녀서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땐 가면 그랬을 거예요. 반민투기도 다 빼주고 싶었겠지. 그런데 이광수하고 이런 애들은 도저히 뭐 걔네들은 처형하고 노덕술 때서부터 작업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수교대 미니미혹이 두 번째로 올라갈 건데요. 여기서는 1공화국 선거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을 좀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3공화국 특히 이 중에서 핵심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이 되겠죠. 아 71년이요?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니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